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26년간 무당으로 살았던 심선미 무속인이 산에서 자기가 섬기는 장군신에게 기도하던 중 살아 숨쉬는 십자가가 나타나 주님을 믿게 된 참으로 놀라운 간증입니다. 저는 대대로 무속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친정은 할머니도 무속인 고무도 무속인 일남이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난 엄마도 무속인 언니도 무속인이었고 남동생도 무속인이었습니다. 저는 모태의 무속인 집안에서 태어나 자존감도 낮았던 어린 시절 중학교 1학년 때 신이란 존재를 만났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 누군가 망치로 때린 듯한 통증을 느끼고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변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좋다는 병원, 큰 병원 다 다녀보아도 변명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죠. 또한 혈관에 링계를 맞으려면 바늘이 들어가야 하는데 밖으로 바늘이 밀려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의사가 엄마를 살짝 불러하는 말 사모님, 이 아이는 도저히 의학적으로 답이 안 나오니 유명한 곳에 가서 물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또 집안 자체가 무속인이다 보니 엄마는 유명하다는 보살이 계신 곳에 자식을 살리기 위해 부산에서 전라도까지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나를 보더니 신이 왔다. 당장 신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엄마에게 그 보살이 말했습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대신 엄마가 신을 받으면 살 수 있다라고 보살이 말을 해서 나 대신 엄마가 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무당하니 무당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어쨌든 엄마가 신을 받고 난 3일 만에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뒤 별 문제 없이 고만고만하게 살다가 21살 때 결정적으로 신이라는 존재를 만났습니다. 또 다른 내 자신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조선 팔도의 욕이 다 나오고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였습니다. 벽이 나에게 얘기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 송도님들의 집안일이며 어디가 아픈지에 대해 혼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도 안 멈춰지는 것입니다. 울다가 웃었다가 할머니가 됐다가 어린아이가 됐다가 그냥 미친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살려달라고 했다가 욕을 했다가 그런 모습을 보고 나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인정한 채로 무당에게 데려갔습니다. 제가 21살 때 그렇게 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3번의 자살 시도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예쁜 아이도 아늘나라에 보내야 했었습니다. 지금 쓸개도 없는 상황입니다. 쓸개암이라고 해서 쓸개 적출도 했고 이혼 경험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가 6개월 일하면 6개월은 신병으로 아파야 합니다. 몇 명의 제자가 있는데 제자도 키우고 당도 지어야겠다고 해서 산을 샀습니다. 거기서 굿도 하고 제사도 하던 상황이었죠. 우리는 원래는 같이 기도를 했는데 2016년 11월 어느 날 낮에 혼자 기도할 수 있던 기회가 생겨 바위에서 기도를 하며 열심히 산항 대신을 찾고 있는데 산항 대신이 와야 하는데 엄청 큰 십자가가 오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본다는 것은 그쪽 세계에서는 정말 큰 부정입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된지 알았습니다. 낮에 기도를 했었기에 의심병이 너무 많았던지라 햇빛의 광채가 십자가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건 저는 영을 보는 사람으로서 영의 눈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다 죽어 있다는 것을 대본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정말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평소에 봤던 십자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기서 주저앉고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때 당신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그냥 그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진짜 뭐가 잘못된지 느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 펑펑 쏟았던 눈물이 뚝 끊어지면서 평안함이 왔습니다. 세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느낌과 평소 보던 산과 나무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고 마치 나를 위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에서 정말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안 돼. 뭔가를 보여줘야 해. 신을 모셨던 사람이기에 갑자기 강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나이가 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신주단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손을 대면 교통사고가 나거나 하는 어마무시한 중요한 단지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 알지만 그땐 몰랐었습니다. 그 당시 강력한 무언가가 마음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강큰게 단지를 딱 들고 나와서 바위에다가 내 손으로 깨워버렸습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는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제자 한 명에게 말했습니다. 4, 5년 동안 제자로 있었던 아이였는데 그때 저를 따라와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아이에게 간판 다 내리라고 하고 저는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작정 TV 채널을 돌렸는데 갑자기 CTS 콜링갓이라는 곳에 눈이 딱 꽂힌 것입니다. 브라이언 박 목사님에게 전화로 상담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았습니다. 중방부에 그냥 단순히 이거 생방송이다. 근데 걸릴 확률이 낮지 않겠는가. 만약 이게 걸리면 운명이야 하면서 그냥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보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제가 무속인인데요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못 알아듣다가 끊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황하면서 끊지는 못하고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석이 된 것 같았습니다.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다시 받아서 여보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기억나지 않는데 하나 따라하십시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이 영접기도라는 것을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26년간 생명줄로 느꼈던 모든 신들을 버리고 새로운 신으로 바꾸어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싹 다 없앤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나는 새로운 신을 모신다. 그리고 내 모든 죄는 한 번에 탕감받는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내 안에서 확 끌어오르면서 꼭꼭꼭꼭거리며 울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울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 내 영적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샀습니다. 내가 배워야 하는데 옆 동네 특수한 곳에서 왔으니 교회에 바로 가지 못하고 어느 교회로 갈 것인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던 와중에 기가 막히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영도교회에 부흥집회를 인도하신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갔습니다. 뒤에서 누가 선미아라고 말하며 나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뒤돌아봤는데 15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던 큰 이모와 사촌언니가 있었던 것입니다. 큰 이모와 사촌언니도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무당인 걸 알았기에 네가 왜 여기 있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쪽 큰 이모와 사촌언니도 불교 집안이었기에 역시나 놀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상봉하는 것처럼 박수를 치면서 축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2영도교회를 삼기고 있습니다. 사실상 무속세계에 있었을 때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꿈을 꿔도 귀신에게 대한 꿈을 꿔야 하고 잠을 자도 귀신에 대한 소리를 들어야 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따지지도 물어보지도 말고 기도를 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밥 먹고 일하는 시간 등을 빼놓고는 다 기도를 했었습니다. 귀신하고 소통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신벌이라는 것을 봤는데 신벌을 정말 무서워했기 때문에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했겠는가 거기다가 돈 몇 백 몇 천을 움직이는 사람이었기에 얼마나 예민해야 했겠는가 제가 지금은 너무 조근조근 예쁘게 말합니다. 이거 주님의 작품이지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거예요. 특히 저희 언니가 적응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입만 열면 욕이 없고 정말 포악했었죠. 가장 포악한 장군신이라는 신을 받아서 남자마저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포악했습니다. 욕을 잘했던 사람이 지금은 욕을 하지 않고 변화된 모습을 보며 주변 사람들이 놀라워하지만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봐도 놀랍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은 괜찮은지 묻습니다. 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열심히 굿하고 돼지 잡고 잠 잘 안 자고 칼던지고 하던 죽으라면 죽은 신용까지 귀신의 말을 듣던 저인데 이 사탄이 가만히 두겠는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3년 만에 그 많은 공격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고 백수가 되었습니다. 누가 돈을 벌겠는가 저희 남편도 혈액 투석을 하는 상황이고 돈을 버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재정적 문제가 문제였지만 그럴 때마다 힘들고 불안할 때마다 아버지가 저에게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와 함께하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미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기에 아버지 말씀은 영원 무궁하도록 영원하기 때문에 확신하고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처럼 모든 머무를 창조한 아버지께서 저의 모든 것을 들어준다는 것을 알기에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대로 선포했었습니다. 저 아프고 힘들어요 모든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아버지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가르쳐주세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무당일을 할 그때 당시에 몇 천만은 우습게 썼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귀신돈이라 그런지 몰라도 귀신같이 돈이 없어졌습니다. 돈 정말 많이 번 것 같은데 돈 못 벌었다고 할 수 없는데도 귀신같이 없어집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 뭐 먹고 사니 그런데 신기하게도 부족하지도 않고 넉넉하지도 않게 딱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그쪽 세계에 있으면서 두려워하던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과연 어디로 갈까 윤혜설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저승사자의 존재를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연 내가 어느 대양 앞에서 심판을 받으며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를 생각하면 너무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만나고 나서 그런 공포가 싹 없어졌습니다. 나는 천사를 만날 것이고 내 집은 천국이라는 것과 내 소망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고 내 아버지가 요하라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는데 웃으면서 갈 수 있는 천국 나를 반갑게 맞이해줄 천사를 만난다는 기쁨은 말로다 변할 수가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심선미 성전님은 무당으로 있을 때 밥 먹고 일하는 시간을 빼놓고는 제대로 잠도 안 자고 귀신에게 기도만 했다고 했습니다. 지옥으로 꿇고 갈 귀신을 삼기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게 충성을 했다는데 우리는 귀신이 아닌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삼기는데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찾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26년간 무당으로 살아왔던 심선미 성전님이 예수님 믿게 된 감동스럽고 놀라운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